이겼습니다 11년 만에 이란 상대로 완승을 또 거둔 우리 대한민국 벤토 정말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오늘은 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시작 전부터 뭔가 선수는 얼굴도 자신감이 있었고 우리도 좀 자신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관중이 오늘 또 어마무시하게 카드 섹션까지 해가지고 정말 이란 선수들 오늘 압도당했을걸요? 좋았지 네 완전히 정말 압도당하면서 이란이 이란다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우리가 이란을 상대로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면서 정말 이렇게 손쉬운 승리 어떻게 보면 이거를 거둔 게 정말 몇 년 만인지 한 90년대에 보는 이후로 난 처음이야 그러니까요 오늘 뭐 찬스까지 다 넣었다면 아마 뭐 3,4대0도 날 수 있는 점수차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2대0을 앞서면서도 이제 끝까지 손흥민이 이제 마지막에 하프팔리 때리는데 수위받고 나간 걸 아시죠 하는 그 모습 와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진짜 작전으로 나왔구나 선수들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란을 한번 격파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 얘기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골 첫 번째 득점 장면 일단은 공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골키퍼도 어쩔 수 없었다 이거는 골키퍼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손흥민 선수가 잘 때렸다 발등 아니면 깊숙이 제대로 앉았어 그냥 일단 한 명 나오는 걸 보고 툭 제껴서 치고 들어가면서 공간 열리니까는 과감하게 때린 게 너무 좋았다고 봐요 정확하게 진짜 임팩트 보고 딱 때린 게 무회전 걸려가지고 골키퍼 앞에서 뚝 떨어지면서 본인도 놀라고 골키퍼도 놀라고 그러면서 골문도 빨려가서 보면서 저희도 뭐 현장에서 지켜봤지만은 정말 그렇게 강한 슈팅을 나왔다는 게 아직까지 피곤할 거잖아요 솔직히 시차도 좀 안 될 수 있고 와서 하루 운동하고 오늘 바로 경기를 뛰면서 풀게임을 다 쪘다는 거 보면은 아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손흥민이 손흥민이다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거리 슈팅이 보면은 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끔 보여줬던 그런 강력한 중거리 슈팅 뭐 웨스트엠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완전히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 그 모습을 그대로 또 대표팀에서도 보여줬던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네 손흥민의 이런 결정적인 한방 사실 손흥민이 그때 이제 전반 막판에 득점을 하지 못했다면은 그래도 우리 공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득점을 이루지 못한 채 이제 라카노무로 하프타임 때 들어가잖아요 아마 손흥민의 득점이 없이 0대0으로 라카노무로 들어갔다면은 분위기가 조금 더 다운될 수도 있었을 분위기에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전반 막판에 득점을 하면서 그 고조된 분위기로 라카노무로 들어갔고 선수들에 다시 으쌰시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분위기 그대로 후반전에 나오면서 후반 시작과 동시에 압도했단 말이죠 압도했죠 압도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력이 후반전에 더 많이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골 후반 22분에 터졌던 두 번째 골 장면을 또 보게 해보자면은 일단 독일전이 생겨났습니다 골 넣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왼발로 또 왼발로 또 빡사내서 이제 공격 가담을 한 다음에 김형근 선수가 그때 이제 또 왼발로 득점을 이루고 바로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는 게 꼭 독일전 같은 그 느낌에 딱 들더라고요 오버렸됐죠 김재성이 황희찬한테 사이드로 연결해주고 이재성 이재성 자 다시 할게요 자 이재성이 황희찬한테 사이드로 연결해주고 황희찬이 돌파 이후에 다시 컷백을 내준 거로 이재성이 다시 크로스를 크로스를 꿀문 앞으로 크로스를 올리면서 정말 작품 하나가 나왔는데 그렇게 사이드로 돌파를 해갖고 좀 뚫어줘야지 혈이 뚫린다 그러잖아요 아 문전 앞에 또 김형우 선수는 언제 들어가 있었을까요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들어갔지만 안 내려오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그런 모습 네 사이드에서 정말 뭐 움직임도 좋았고요 돌파도 좋았고 마무리 크로스카이 좋았고 득점 장면은 뭐 정말 퍼펙트 했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시켰던 두 번째 거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손흥민과 김형건 뭐 그런 득점 외에 이제 경기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벤투 감독의 축구 오늘 어떻게 정말 이렇게 압도적인 이란과의 그런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지 뭐 또 이렇게 경기를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뭐 전반전부터 내려서지 않았다는 거 그게 오늘 경기에 가장 주요했던 포인트인 것 같고요 수비서부터 물러주지 않고 최전반부터 압박을 했던 게 오늘 이란이 당황을 했던 게 좀 우리가 제대로 이란을 공략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후반전이 되면서 선수들이 이제 폼이 살아나면서 그리고 저 우리 상암 잔디에 적응을 하면서 아 하이브리드 네 하이브리드 잔디 뭐 10%가 인주 잔디고 90%가 천연 잔디여갖고 전반 초반에는 선수들도 살짝 미끄러지기도 했지만은 후반전에 이제 적응을 하고 제품이 살아나면서 후반전에는 정말 압도했던 게 아 주요했던 것 같고 특히 김민재 선수가 나가면서 파이브백으로 바꿨던 게 실점하지 않고 2등으로 깔끔하게 끝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달 승리로 대한민국은 이제 7승 2무 그리고 마지막 한 경기 아랍에미리티전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7승 2무로 승점 23점째를 따내면서 22점에 머문 이란을 따돌리고 A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렇단 얘기는 이제 아랍에미리티 원정에서 승리만 거둔다면 조 1위가 확정되는 거고 뭐 비기거나 하다면 뭐 이제 또 이란과의 경기 이란의 마지막 경기를 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포트 3 얘기도 있고 네 마지막 10차전 경기 결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선 진출을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4월 1일 밤에 열리는 조 추점 그것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포트 3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력이고 뭐 이 분위기로 넘어가서 마지막 경기 치른다면은 뭐 충분히 마지막 경기도 조 1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0차전 경기 결과를 가지고 그리고 또 조 추점 그런 경기 조 추점 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국가대표팀 대표팀에 대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서울러드 경기장에서 김영일 그리고 헬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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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